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멋지게 해 이거 3명의 선수가 압박을 해서 그 압박을 피해 나오면 안 되거든요. 우선 우리 승자가 우위했을 때는 좀 더 초기적으로 소리를 하고 상대가 사이로 상대에게 비만을 내고 있거든요. 엄마 천천히 주셔야 돼. 세 번 드시고 한 번 줘야 돼. 안 글면 두부 뚱대요. 이거 뭐 내 문제가 아니고. 멋있네. 이렇게 먹고 싶어. 안 돼. 네.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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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. 네. 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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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없다. 다 먹었다. 이제 없다. 그거 없다. 그거 없다. 진짜 없다. 할머니 없다. 없지? 이제 없다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껍질 먹으면 안 돼. 다 먹었어.